이번에는 대선 후보 움직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을 찾아서 노동정책 협약을 맺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북 경제발전에 힘을 쏟겠다며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친노동이, 친경제, 친기업이라는 말로 노동계의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반기업 정책과는 거리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등 직론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맺으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공식 선거운동에서 물리적 접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활용한 드라이브인 방식과 전기차를 활용한 친환경 선거운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경 전북도민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전북 경제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세만금에 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세만금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녹색 산업혁명을 이루겠다며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등을 담은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포털 광고와 유세차 계약을 완료해 공식 선거운동을 준비해 놨다며 독자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